안녕하세요 닥터 스우스 밀킹글리쉬 닥터 스우입니다. 오늘은 손들기 기능에 대해서 줌 수업의 손들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줌에 아주 유용한 펑션이 있죠? 손들기 펑션을 한번 배워볼게요. 자 손들기는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파티스판스가 있어요. 그거는 참가자거든요. 참가자를 누르면 여기에 캐런, 미, 그리고 호스트는 닥터 스우스 밀킹글리쉬로 되어 있는데요. 자 캐런, 미 이 밑에 쭉 보시면은 여기에 인바이트, 인바이트는 초대, 언미우트 미 소리를 키는 거죠. 언미우트 미, 그리고 레이스 핸드 이게 바로 손들기예요. 레이스 핸드, 손들기. 그러면은 선생님 창에 이렇게 손들기가 그려지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로워 핸드, 손들기가 없어졌죠? 다시 레이스 핸드, 손들기, 로워 핸드. 쉽죠?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면 좋겠어요. 그렇게 손들기 기능을 사용하실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